먼저 우리 한국 출발하는 우리 최승교 안녕하소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최승교 랩런트 안녕하소 WRC에 가서 큰 은혜 받으라고 우리 최승교 랩런트는 저하고 안시관 집사님이 조금 보탰고요 우리 안요선 아빠가 죽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또 헌금 좀 났습니다 WRC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기간을 통하여 허터져서 어떤 랩런트는 WRC를 위하여 또 가족의 상봉을 위하여 한국으로 출발하고 또 어떤 랩런트는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기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하옵시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생명을 살리며 정인된 모델이 될 랩런트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구별하게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전성도인들이 경제로 어렴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없어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 1부 때는 오픈 예배 수요, 금요 전체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별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1부 예배 때 헌금을 이렇게 돌리시는데 제가 또 느낌이 또 거지 동량하는 것처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은혜롭게 다 이렇게 넣으시고 헌금 시간에 잘해 봉헌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쭉 보면서요 오늘 제목이 성도들이 구원 받았지만은 늘 현실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지에는 문제인데 앞에서 보면 문제고 우리가 보면 문제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섭리, 작정,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면은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갈보리 감남산 다락방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니 뭐니 해도 올바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틀린 체험 말고 올바른 체험이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내버렸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내 현실 문제 속에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감남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 나라 따라가면은 다 되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천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자신의 무능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랩런터들이 얻어야 됩니다 우리 좌샤 두 좌샤 안 좌샤와 최 좌샤가 갑니다 좌샤 좌시가 가이고 여수와가 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느낌이 왔더라 가서 은혜는 큰일 없이 받을 건데 오차로 가족 만나러 간단 말이야 그야 이제 휘둘리고 오면은 한 달 후에 영적으로 망가지고 오면 안 돼 알겠어요? 영책이 더 올라가 이래가지고 딱 와야 됩니다 뭔가 더 뿌리 깊게 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 돼요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요 안 흔들려요 안 뽑혀요 믿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무엘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핑곗거리가 이유가 근거가 뭐냐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악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우 엘리 제사장과 두 홈리와 비나스까지도 악해가지고 당신을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당신의 아들 때문에 정치 질서가 물란해지고 사회 질서가 물란하고 영적 질서가 물란해진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치는 전쟁, 재앙, 문제들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사제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내 자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고 정제의식이지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수요 메시지처럼 진솔한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 내 내면 상태는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내 내면 상태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뭡니까? 올바보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 상태가 괜찮은데도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그래 쓰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내면 깊은 속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에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조상 때부터 반복되어 온 오래된 불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알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게 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가 내 중심으로 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앞서만 서면 안 돼요 지식으로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존전 앞에서 내 내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진솔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부 틀린 뿌리 다른 뿌리 내 중심의 뿌리 딱 쏟기 쉬운 뿌리 또 쏟아가지고 상처로 남아있는 뿌리 여기다 뿌리를 다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스스로 증명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만일 너희가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염려해야 되지 않냐 걱정해야 되지 않냐 네가 펄펄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맞는데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인본적인 너무 쓸 필요 없어요 살리는 인본적인 써도 되지만 골로시에서 2장 6절 7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을 굳게 세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바람이 막 흔들고 요동해도 안 뽑혀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를 사단은요 랩런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 엄마 아버지 걸고 넘어지고 상처 속에 있으면 아픔 속에 있게 만드는데 그게 축복이 될 것 그게 여러분을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쓰시려고 다위처럼 쓰시려고 하나님 배우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 이거 따라가면 틀린 각인 틀린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아닌 거 있습니다 예레미야 셰레이완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 가지고는 허강모드입니다 우리는 비과학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공신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선택이 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봐요 초월해서 세상을 봐요 다른 눈으로 비합리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초논리적으로 문제와 사건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요셉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초합리적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9장은 뭐냐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게 뭡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체험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사전에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찾아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태풍 속에서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절대 평안 속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하늘과 땅의 근실을 가인 자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는 아니죠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사올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올이 초대왕으로 기름 보험을 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쭉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보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올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올에게 사완 한 명을 데려가서 찾아오도록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바쁘다고 안 갈 건데 사올은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겠지만 성경의 랩런트는 다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웃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뭔가를 상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라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대한 랩런트의 특징은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황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사올길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고 갔고요 사올길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낙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양은 고수하고 내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 이때 그 사완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모엘이 있는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가 말한 건 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사모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온천하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딱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가면 교회를 위하여 RUTC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학금 다 받으세요 이번 학기는 학교 공부해서 다 장학금 받아요 알았지? 그래 RUTC 현금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은 뭐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고 등록금하고 장학금은 건축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행거를 가지고 건축은 금해도 되는데 장학금은 또 좀 다르잖아 색깔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 중심이 발라야 하나님 축복하시 오늘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때문에 막 다니다가 낙심도 하고 막 온 돌아다니도 안 됐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냐 양 한 마리 찾고 읽고 돌아다녔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월이 기름 부험을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 우연이겠냐 내가 볼 적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찾는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잖아 잃어버린 내 돈 찾으러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 잃어버린 내 뭔가의 명예와 권위를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막 하잖아 근데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아이고 응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아직 잃어버린 걸 찾았네 못 찾았네 본전 생각이 나네 안 나네 그러면 봐 잃어버린 찾으러 가요 최경숙 집사님 봐 대학까지 쫙 돼 나와서 얼굴이 잘 생기잖아 투자한 미천인데 그거 미천 찾으러 직장 생활하러 다니잖아 아직 본전 못 건져서 본전 생각이 막 나 그러면 인생 실패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초청을 맞추니까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그거는 사람 눈에 그래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딱 만들고 하나님 보니까 이미 사울을 자기 마음에는 직접 협조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적 응답이었지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이 왜 왕이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영적인 교훈 교훈과 책망가 빠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시간 설교들 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서가 암락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닌데 찾지 못하고 낙심한 사건은 불행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이잖아요 피곤한 일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요셉과 랩런트들 왜 기록해놨냐 다들 가정에서 때로는 인생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말할 적에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흐름이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히리버리 엘라로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복음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불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생긴다 만일 가정법은 없지만 가정법을 쓰면 기스가 암락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사월이 사무엘 만났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월을 왕으로 시올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못 만났다면 사무엘도 지금 사월을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에 읽어보면 전체를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처럼 누가 사월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몰라요 누구를 왕으로 시워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엘도 모르고 있고 사월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만일에 암락이를 안 잃어버렸다면 사무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왕 될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더 깊은 것은 사월이 암락이를 금방 찾았다면 더더욱 없었지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응답받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잃어버린 것이 때로는 낙심될 일이 때로는 금방 응답 안 오는 게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강구하고 집착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는 나를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게 있냐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를 생각해요 만일에 내가 요셉이라도 지도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대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길이 있을까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겨버렸다면 요셉은 영원히 총리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암락이에만 가요 잃어버린 암락이 빨리 찾는 암락이 빨리 응답받는 암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좋은 일만 하나님과 상관없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셨어 모든 문제 해결할 때 항상 내한테 좋은 일만 생기고 교통사고도 안 일어나고 뺨도 안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련 속에서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버스 1장 2절 4절 시험을 만나거든 암락이를 잃어버린 미천을 잃어버린 시험거리를 당하거든 그걸 찾으려고 해도 당장 못 찾는 그런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한다 그냥 참는 거 하고요 믿음의 시련을 다 가지고 믿음의 인내가 있는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 시험을 통해서 뭐 하느냐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괴혁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야고버스 1장 5절 말이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야고버스 연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양 잃어버렸다고 암락이 잃어버렸다고 낙심해버리고 못 찾는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가 있는 요셉은 아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참지혜는 내가 비록 지혜가 없을지라도 참지혜의 출발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지와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출발을 하나님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시험에 또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맞는데 사실화시키고 내가 느껴져야 될 것 중에 내가 못 느껴도 돼요 그리스도를 느끼려고 하다 보면 불건전 심리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씩은 느껴야 돼 하루에 한 번은 느껴야 돼 5분은 느껴야 돼 그대를 느껴보세요 그대를 느껴봐줘 일주일에 하루는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되어진다 사실 안 느껴도 되는데 그리스도가 꼭 느껴야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느껴야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암락이 잃어버렸을 적에 못 찾을 적에 시험당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응답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약속을 못 잡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걸 쉽게 말하면 네가 네 자신을 점검해 볼 적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 갔다가 세상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는 인팩트 사실은 반대말은 거짓말이 돼요 반대말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 뒤에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살리는 총료로 만들 거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다 사건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내가 진짜 구원받아 있기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가 진짜 네 안에 있냐 네 동기, 나쁜 동기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맞냐 진짜 하늘과 땅의 근실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냐 항상 함께하는 건 믿어지느냐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왜일까 그러면 왜일까 간단해요 형들에게 안 팔리고 노예로 안 가면 아버지 집에서 안 나와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 요셉아 밤에 나타나 요셉아 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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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아 13년만 고생하거라 미국에 국무총리로 세워주마 예 해놨을 거야 아침에 눈 뜨면 까먹어버릴 거야 이불로 까먹어버릴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그래 그냥 밀어버렸어 밀어버렸다는 뭐냐 뭘 찾아야 하나님이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될 거라는 몰랐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장세기 37장에 주셨던 은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딱 믿어야 돼 이 사실을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게 사실을 붙잡는 게 믿음이요 내 감정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사월을 만나는 일은 사무엘 자신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기서에게는 암락이를 잃어버린 것이 슬픔이고 사월에게는 암락이를 찾지 못한 것이 낙심된 것이지만은 잃어버리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뭘 잃어버렸다 뭘 찾지 못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실패했니?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 산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의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또 오늘은 내가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오히려 감사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더 감사해야 된 것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 걸 더 감사하세요 만일에 그대로 풀렸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요셉이 못 살고 다윗이 못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 9절 자문 16장 1절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학교로부터 난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여호학교로부터 응답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영적 상태를 영적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학께 맡기라 그래야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르라 진짜 하나님께 맡겼냐는 거예요 자문 16장 7절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화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걸어둬러 하묵하게 하신다 여러분 원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여러분과 더불어 하묵하고 원수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참 안 믿어지나 봐 아멘을 장농인밖에 안 하시네 자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 행위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율법적으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행위의 깊은 뿌리가 영적 상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맞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심이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상태가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팩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요 그래서 적용입니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암나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잃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는데 자식일 수도 있는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습니까 또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여러분 앞에 암나귀가 발견 못 되고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이 빠집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풀리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암나귀를 잃어버려도 기뻐하라 아직 못 찾아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암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게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 없는 사건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항이지만 하나님은 지향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도 못 찾았는데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내가 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버지 주님 그래서 좀 아버지 해보세요 저는 기도할 적에 혼자서 하나님 주영규가 여기 왔습니다 조금 시간 떠나면 정말로 망해야 될 저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간격을 잃어버린 주영규가 여기 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딱 통하는 느낌이 온다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누구에게 로마의 피팍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생각한데 지금 피팍 환란을 받고 죽고 앉아있지만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때와 비교할 수 없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 확신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 발판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발판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발판이 염들리면 발판이 랩 런투들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왜 대학 가려고 해요 대학 가는 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착각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대학이라는 걸 좀 만들겠죠 왜 인맥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성공의 발판인 줄 알기 때문에 왜 똑똑하려고 합니까 무식하면 안 되고 조금 지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힘이 그래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발판 만들려는데 가장 큰 발판이 신앙 발판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이 섭리가 드러나기까지 리벌레이션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게시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아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할지 기도 속에서 영적 상태가 아보라미나 요셉 같은 게 영적 상태가 깊게 들어갈지 이게 알게 한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당황스럽고 낙심한 거예요 아버지 신고론가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락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요즘 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된 하나의 우연의 사건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내게 일어난 사건이 내 실수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중상모락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처럼 보이고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아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발견되는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키려 21절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것은 암락이 잃어버린 암락이는 중요하지 않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다 찾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키를 원한다 모든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다 이 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사건도 주고 문제 터지는데요 계속 응답 받았니 못 받았니 하고 간장할증에는 받았다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응답 받으면 기뻐하라고 예 고객님 이거 뭐죠 천명 소명 사명 보세요 제가 우리 마누라를 얼마나 구박하는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도 나이 들리면 나를 얼마나 구박하는 줄 알아요 진짜 죽고 싶어요 강단에 사는 말이지만 그런데 내가 왜 안 죽은 줄 알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천명, 소명, 소명이 있다. 우리 마누라 왜 안 죽은 줄 알아요? 그래도 천명, 소명, 소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고 응답받았니 안 받았니 마누라가 좋니 안 좋니 남편이 좋니 안 좋니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유가 있어서 악체를 불렀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악체는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니까. 천명을 발견해. 소크라테스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기를 소크라테스인지 소크라테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악체면 내가 철학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모르냐 말이에요. 그 수준이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좋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학적 용어에 빠져가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인도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고 인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세계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의 자리를 부르기 위해 사건도 드린 거예요. 이거 못 깨닫고 앉아가지고 뭐 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막 뱉다니 막 저랍니다. 막 사고 아브라함이 막 큰 자다. 막 대빵 큰 자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막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입을 넓게 일로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큰 꿈을 가져라. 하나 콩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언제 내가 너 보고 막 그레이트 드림을 가지라 했냐. 열국을 살리잖아. 열방을 살리잖아. 그에 뭐 자식 준다 하니까 막 불신하기봐요. 자식이 내 경수가 끓였는데 언제 생겼냐 하면서도 만일에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사례보고 심보를 고치거라. 이름을 고치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경상도뿐이 아니라서 이름을 고치라는데 사실은 심보를 고치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서울 표준말을 쓰셔서 살아라.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라는데 경상도 주영교 버전으로 하면 동농 심보를 고치라. 이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속으로 들어가라. 자 잃어버린 암나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잖아요. 바보들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놓고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안여호수아 누군 줄 알아?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랩런트.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응답 받아야 만족이 와. 이게 있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남편이 더러운 들 어떠하리 마누라가 이상한 데를 어떠하리 다 그냥 은혜가 인마누엘이 충만해. 형들이 팔면 판 대로 인마누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인마누엘이. 하나님이 역사에 가지고 총리가 되면 총리가 되는 대로 인마누엘이. 이게 다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은 우연을 가장한 필련적인 만남이고 필련적인 축복이고 필련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섭리는 영어로 프라비덴스인데 미리 조정된 만남이에요. 미리 계획을 해놓고 인도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인생을 향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미리 조정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불신자와 세상에 우연이 있는 거지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뭐예요? 우연이. 그때 우연이까지가 안 통하니까 우연이를 따따불 쇠게 이야기한 게 돌련변이. 하여튼 변종이야. 그래 말하는 인간들이 변종이야. 어째 그래 돌련변이. 다오인도 내가 잘못했을 때 왜 지금 가니까 그거는 또 기억이 안 나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뭡니까? 이 현재 속에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안 되더라도 일단 자세라도. 뭐 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을 아세요. 다니엘이 제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뜻을 딱 정했잖아요. 영적 싸움을 딱.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자연히 싸우지 말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과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랩런트들. 낙심하면 무너집니다. 저는 애돌려가는 거 사실은 좋아 안 하는데 미국 오니까 애돌려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좀 직격탄 이야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입니다.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요 엄마 아버지가 불행한 거지 여러분은 전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게 축복이 될 거라니까. 앞으로 가정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사명을 그것 때문에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 만일에 그것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았다. 최고의 응답이 된 거예요. 발판이 된 거예요. 부모의 이혼이 부모가 이혼한 거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발판이 돼야지. 왜 그게 저주가 됩니까.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 홍해 영적 광야 영적 요단 영적 열이고 건너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안 되어지면 가난이라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응답 받아놓고도요. 여러분 이게 벌써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다. 그것도 축복이 될 것이다. 보고만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가난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게 써면 안 한다니까. 아 그거 말고 다른 응답이 오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달래지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하나님 놓쳐버린다. 결국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은 좋은 일 생겨도 잠깐이지 하나님 까먹어버려요. 그게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는 무당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무속적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윗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한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억울한 감옥 속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크로스비 여사가 소경돼가지고 고백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사 형통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도 어려움을 못 이기고요.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특히 랩러드. 어려움을 못 이기고 무너지니까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상처를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혼자서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보고는 예배 시간에 또 싹 넣어놨다가 또 가서 혼자 골방에 앉아서 그 속에서 하기는 그걸 나르시점이라고 해요. 우울증과 나르시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사실 랩런트 일곱 명이 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민다고 안 생긴 게 아니고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랩런트 일곱 명들은요. 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숨겨 넣었다는 걸 알고요. 이 답을 보물찾기 하듯이 중요한 것은 보물찾기를 숨겨놨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속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마라야 할 적에는요. 안 속으려고 하면 믿음의 눈이 딱 있어야 돼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딱 믿음의 눈을 딱.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요. 완전히 꿈을 포기해야 되는데도 잃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적극적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승리의 길을 가는데 요셉은 가정에서 형들을 통해서 또 충성했던 상전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임만 후에 요셉이 신학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셔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 80년 동안 한계 속에 있었던 사람 지식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지식까지도 안 되는 지식의 한계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무기력, 무능력에 있었던 사람 출애기 3장에 하나님이 다윗, 모셰를 부를 적에는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 나는 못하겠습니다. 배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국기 4장에 진짜 배째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모셔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모셔는 내가 무능하고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여러분 언제 한계점 여러분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자꾸 한계 속에서 포기하는데 나의 한계는 포기해라는 사인이 아니고 나의 한계는 하나님께로 가라는 사인이예요. 하나님은 모셰가 어떤 점에서는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인들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이민교회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교회 담임이니까 안 그래요. 왜냐, 왠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부터 저부터.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안 사는 줄 압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안 사는 거예요. 있어 봐. 골자 봅니다. 많은 사람이 멋있는 댄디보이가 된다. 저는 시골 아저씨처럼 살 겁니다. 나는 저의 가진 목사상 그냥 저 농군 아저씨처럼 폼 없이 같이 막 노가다도 같이 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게 좋아요. 폼 잡고 목사인데 넥타이 딱 메고 안집사 이래라. 나는 목사다 설교. 난 그런 거 좋아하네요. 같이 펌프짐하게 놀고 목사는 뭐가 계급이라고 해요. 뭐 사람 나고 목사 났지 뭐 목사 나고 뭐 계급 났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강단의 서술적에는 뭔가 대표해서 누군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신학이라는 게 헨 사람이 하는 게 그래도 신학 헨 사람 저도 실수하지만 그래서 조금 너무 어긋나게 안 가고 말 그대로 사입이 이달 안 될까 싶어서 필요한 거지. 정말 대단한 줄 알고 한국 최고의 신학이 총신사인데 내가 그 소리 할 때마다 어이구 씨 연세대학보다도 못하고 고래대학보다도 못하고 서강대학보다도 못하는 주제에 그 자랑할 게 뭐 된다고? 아무 자랑할 게 못해요. 자랑할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이 믿음의 체험을 위해 두 사람처럼 했는데요. 처음 겪어보는 하나의 운선도 처음 들어보고요. 이게요. 자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망할 거다. 이런 말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실은 어마한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는 착각해 사무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많은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기적이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앞에 딱 서면 숨이 흑흑 막힙니다. 목사님 좀 이루어 해주세요. 왜 자꾸 그래 사명자 메시지만 해요. 숨이 흑흑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숨겨진 보아 숨겨진 축복 위장된 축복 포장된 축복이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었다. 이게 뭐요. 사실은 잘나갈 때 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었다. 여러분 보면 충분해. 목사님 뭐가 충분해요. 항상 보니까 20% 부족하던데. 다윗은 부족하다고 모든 사람이 느낄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었다. 아니 목자인데 왜 나를 끌어줘야지. 나를 그때 사망의 엄청 골짜기 몰아넣어요. 무슨 목자가 그렇게 희한 목자가 노예로 가게 놔두고 희한한 목자가 어떻게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놔두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 여호시앱을 보면 완전한 거야 복음은. 우리가 볼지 1%도 없다니까.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는데 그 영포로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총리로 딱 3개 살려. 엘리아와 엘리사 보세요. 850인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엘리아가 했는데 낙심했잖아요. 우리도 현실 앞에서는 낙심할 수 있어요. 이때 뭡니까? 단 한 명의 제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침체에 꽉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칠천 제자를 숨겨놓았다.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칠천 제자 엘리아가 한 말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칠천 제자를 숨겨놓았다 했지만 왜 엘리아 혼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고 제자의 열매가 없으면 삶이 공허해진다. 여러분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갈 적에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있고 제자의 열매가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벅차오르는 환희와 기쁨과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도 없고 제자의 열매가 없다. 그럼 삶이 공허해져요. 가져도 공허해진다니까. 가장 어려울 때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제자가 있으면요. 제가 미국에 이민화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붙잡아준 것은 하나님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십몇 년도 평진도부터 가르쳤던 훈련했던 제자들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행 그대로 진짜 응답을 두고 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내가 십몇 년 동안 설교했던 것보다 지금 여기서 모델을 보여줘야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제자들이 안다. 나는 여기서 일어서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사명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메시지를 다이아몬드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언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때 내가 붙잡은 거였어요. 만일에 그때 제 제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주저앉았을지 집을 던져버렸을 거예요. 제 기질이 좀 파괴적이에요. 하다가 세 번 참다가 안 되면 야 깨읍장 떴자. 맞장 떴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뭘 전달할 것이냐. 그럼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다 엉터리 아닙니다. 바울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결론. 일일이 여기 있는 사람 다 이야기하려면 안 되고 결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 늦게 했다고 하지만 메시지가 기능기 중요해요. 문제를 기회로. 여러분 4댕전 2장 30절 35절 10편의 인여가 다이슨 원수로 내 발등상을 삼으려 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원수가 만들어낸 사건이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인만을 누려버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I will make you 정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발판이고 기회고 미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움 당했던 가정에 요새 호시아 가정 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팔고 호시아는 마누라고 이상하고 하나님이 또 희한하지 또 이상한 마누라 만나 결혼해라고 그리고 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자꾸 해라 하고 희한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호시아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실감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증거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로마에 피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로마교에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발판으로 삼으면 미래의 영광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래픈넛을 경제 어려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어느 누교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극복만 하면 책에 보고만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상처받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 문제 속에 숨겨놓은 포장된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은약 잡으세요. 그래서 결론 딱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요아 섭리하시는 요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요아 섭리하시는 요아 그 이름을 요아하는 자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요아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뭘 붙잡으라고요? 일을 행하는 요아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요아 그 이름을 요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말씀하느라 말씀 앞에 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가 아직 스틸 감옥 속에 있을지게 감옥과 같은 어려움과 신실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쏙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벌이라 미래에 되어질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길 만큼 복음 말씀 각인 뿌리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문제 속에서 그리스의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세계 살리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폐송 드리겠습니다.